오이 줄게. 오이 먹자. 밥 먹었으니까 오이 먹자. 짱아. 짱아 먼저. 옳지. 블루. 블루. 여기 있잖아. 그 다음 오구. 오구 좋아. 오순이. 블루 봐라. 블루 봐라. 저거 봐라. 가져갔다 블루는. 벗고 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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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는 지가 가져갔어. 니네 급한 애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자세도 어설프게 또 먹는 거지? 오이구 이뻐라. 맛있어. 맛있어. 우리 짱아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먹는 거야. 맛있게도 먹네. 아 이뻐라. 오구 봐라. 오구 봐라. 오순이 어디 갔어. 오순이 또 방으로 들어갔지? 오순이 안에까지 들어갔어? 오이쿠 이뻐라. 오순아. 그렇게 예쁘게 먹는 거야. 여기까지 들어왔어. 쬐끔씩 쬐끔씩 천천히 먹고 싶지? 안 돼 블루. 너 또 못 뺏어 먹으러 왔어. 오순아 문 닫아줄게. 천천히 먹어. 오오오. 블루. 하나 더 줘? 안 돼. 너만 지금 다 먹고 지금 또 구고 있어. 이모 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